오늘 오전 경남 함양휴게소에서 금연구역을 무시한 채 흡연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. 이들은 다름 아닌 경남도의원으로 밝혀졌는데요. 시청자가 제보한 사진에는 경남도의회 배지를 착용한 도의원들이 휴게소 내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제보자는 경남도의회 팻말이 적힌 관광버스에서 우르르 내리더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제보 이유를 설명했는데요.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죠. 도민을 대표해 일하는 사람들조차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좋은 본부기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공직자로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. 공직자로서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.